추운 기후 지역에서의 생활은 기온이 낮아 체온 유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운 기후 지역에서는 따뜻한 옷차림과 실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집니다. 식생활에서는 영양가가 높은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며, 스튜, 카레, 찌개 등의 따뜻한 음식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특히 발달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미국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생활에서는 추위로 인해 야외활동이 제한되며, 대신 실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영화, 책, 보드게임 등을 즐기거나 실내 시설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축제가 많이 열리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추운 기후에서의 생활은 체온 유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비해 따뜻하고 안락한 실내 생활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추운 기후 지역에서의 생활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